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존경하는 서초고 신원 본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고립 본마을 노인회 회장 김호태우입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돌아오는 이 겨울 이미 겨울이 왔습니다 세상에 신의 머물이라 했거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나도 건강 둘도 건강 서두 건강 한강 건강하시고 특히 우리 마을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자손들이 있으므로 항상 즐겁게 흔쾌하게 유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에도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간의 제자리 균형과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축소합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